자 두 번째 유형은 무상주죠 무상주 이 무상주를 수령하는 경우는 그 재원이 중요한 거죠 재원 재원에 따라 다른 건데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을 기반으로 받는 것이라면 과세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하지 않죠 그러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전입하는 경우죠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원래 법인세 과세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거예요 소각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 과세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소각 당시로 보는 거죠 시가가 취득가익에 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과세하는 거고 두 번째는 2년 내 자본 전입하는 경우죠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하면 이것도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주를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무상주 배정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주가 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권이 되고 그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분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그 재원이 설령 자본인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하는 거예요 결국 지분 증가에 대해서 과세한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외 중에 하나예요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2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무상주 수령이고요 주식발행 초과금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데 출자 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채무면제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과세하고요 의제배당에도 해당되고 그로스업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차액 있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고 그로스업도 되지 않고 감자차액은 모든 주주의 주식을 일시에 감자하는 걸 얘기해요 이 때문에 얘는 감자차액 자체가 법인세 과세가 안 돼요 그러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취득해서 소각할 수가 있죠 그게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학적 상법적으로 보면 감자차액과 동일하지만 그 취급을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시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크다고 하면 발생시 입금은 아니었지만 의제배당은 해당합니다 하지만 얘는 그로스업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로스업은 왜요? 그 법인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시가가 취득가액에 초과하지 않다 하더라도 2년 내 자본 전입만 하면 과세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로스업은 안 해주고요 그 나머지 케이스만 과세 안 하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과세하는 거예요 자본에 전입했을 때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금분산입 항목인 자본인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의 법인이 배정받지 못해요 자기 주식 배정분이 없는 거죠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비율이 증가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재평가 정립금은요 하나만 열심히 외우세요 1% 1% 토지 토지분 1%만 과세합니다 대신 이건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과세 안 돼요 거기 보면 발생시 입금은 맞지만 압축기장 충당금이라는 걸 당시에 설정해서 연구과세 이연처럼 되었기 때문에 혜택이 지나치다 해서 그로스업은 안 해줍니다 그로스업은 안 해주고 의제배당은 된다 의제배당은 그래서 그로스업 안 되는 걸 잘 기억하시고 과세되는 건 온리 1% 토지 과세되는 건 온리 1% 토지 요거밖에 없어요 헷갈려야죠 되나 안 되나 과세되는 건 온리 1% 토지 제가 기본부함때부터 그냥 계속 외치는 거라서 웬만하면 할 텐데 과세되는 건 온리 1% 토지 깼어? 과세되는 건 온리 토지 1% 과세되는 건 온리 1% 토지 1% 토지 1% 토지 과세됩니다 나머지는 과세 안 되고 이익인여금의 자본전입도 과세가 되는 거죠 3 Shaw 1 게다가 1 게다가 1 게다가